우와! 윤석열을 몰아내자! 태윤 쌈남! 윤석열을 몰아내자! 요저 조리 김건이를 구역하라! 왕시민 여러분! 태윤! 윤석열 끌어냅시다! 선배의 척을 깨자고 사는 놈이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찍어민들 반성하고! 윤석열 끌어내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강호 교수들입니다! 말해라! 이게 지금 자고 있습니다! 오 어떡해! 저도 갔다 오겠습니다! 윤석열 끌어냅시다! 우와! 윤석열 끌어냅시다! 시원하지? 네 우와 윤석열을 몰아리자 백인삼남 윤석열을 몰아내자 요자줄리 김건이를 구역하라 시청자 여러분 저만 이렇게 해수욕을 즐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포항에 계신 분은 이따 지표 끝나고 여기와서 저랑 같이 해수욕도 즐기고 많이 나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게 흘러갈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친 정신병장 치매가 있는 대통령 또 그걸 조정하는 김건이는 인간성이라고는 없습니다 인간존엄성 때문에 사는게 아니라 사리사욕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폐륜 보소나 폐륜 유튜버들이 차지했고 알라시비 자유총연맹도 깍지TV 김상진 이민구 환경부 등등 이자들이 자문위원으로 자리를 잡았죠 그게 누구 작품이냐 지금 MBC 스트레이트에서도 그거를 보도하려고 취재한다고 연락도 왔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시점입니다 더 멀 입방제철이 보이고 이 깨끗하고 맑은 바다가 일본은 이 핵오염수 핵폐수를 방해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임에도 지금 윤석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일본 총독 이상 쉽게 말하면 총독 중에서도 지시다보다 일본을 사랑하죠 일본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그 어떤 비판도 못합니다 엊그저께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외교부에서 일본 대사 누구를 처치했는데 누굴 처치했는지 아십니까 대사를 처치한게 아니라 공군 중정 아니 공군 중령과 일본 대사간에 무관으로 나와있는 공군 중령을 불러다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쉬워하는 거예요 먹으면 어떤 잘못을 귀담으로 덮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항시민 여러분 혜윤 윤석열 끌어댑시다 선배의 척을 깨자고 사는 놈이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직원분들 반성하고 윤석열 끌어내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단 5개 호소들입니다 나라가 이게 지금 자고 있습니다 우와 저 배 타고 계신 분도 윤석열 끌어내는데 함께 옵시다 우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양평 고속도로 계기가 낮이 하니까 선동이다 뭐 귀담이다 구시엄마 오염수 귀담이다 윤석열 장모 추순이 고속된 것도 귀담 때문에 고속된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윤석열 장모가 지난주 금요일날 고속됐어요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장모 뒷배를 봐줬던 윤석열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양심이 있다면 10원 한장 피해 줄일 없다는 장모가 고속됐으면 사과는 못하는거 자수기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놈이 부산가서 그냥 붕장어를 딱 두고 내 정력수에 다 그러고 죽어있는거다 이게 붕장어고 요놈게 들으니까 붕장어가 손을 불어버려서 얼마나 붕장어도 위험을 불었겠어요 이놈이 그런 놈이에요 아이치 장모는 지금 구치소가서 옥살이를 들어갔으면 단 일주일이나 보름이라도 자숙하고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는게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지만 윤석열이 시운순의 뒷배받을 증거는 차고담칩니다 윤석열이가 전화로 코치했고 이런것들 많아요 앞으로 이제 윤석열이가 탄핵 비서 내려오는 진영한 50년원 가거지 까지 얘들은 지금 지금 무슨 짓하는줄 압니까 그 페른보수 페륜 유튜브들 결집해서 이 노인네들을 선동해서 지지율 30%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말 10월달 이전에 끝이 보일겁니다 그런지도 한두번인지 우리 국민들이 가봅니까 그래서 곧 끝이 보일테니까 여러분들 날씨가 덥지만 어제도 많이들 나오셨는데 지표에 참석해주시고 서류를 인건히 빵으로 보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우와 윤석열은 울려와라 출리 김건이를 구독하라 우와 광세민 여러분 윤석열은 해륜 잔논입니다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 이제 그만 속으시고 윤석열 끌어들리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와 오 고맙습니다 오 오 앤 곧 웡 물러나 헐 여행 여행 생활 이끈 여러 아, 미디어워치 천막이 있네요. 아, 미디어워치 천막이 있습니다.